안녕하세요 영영가리 찌빠임미 땅땅구리 세계화로 하이풍즈루니야 오건리쥬와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3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이건 또 뭐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프닝에서 TV를 5개 이상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오프닝에서 버스를 보셨다면 좋아요를 기차를 보셨다면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오레오 쿠키를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지하철역에 서 계셨던 느낌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혹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보다 작은 화면에 무언가를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극장에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불응 버스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좀 전에 불응 버스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내년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로든 날아가서 슈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어렸을 적 동화 속에 공주가 되는 상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도 영상 보러 오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전기 뜯는 소리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아니라고요? 그럼 세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책장을 넘기면서 노란 레몬을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어렸을 적 꿈상과 찍고 놀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뉴스를 보고 좀 전에 뉴스를 보고 들어오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에 알록달록 무지개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세번에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찌빠임미다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찢어지는 종이를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우리사 안녕 찌빠임미다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뿜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에 뿜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세번을 눌러주세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대머리찌뿔을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붉은 편지 봉투를 열어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프닝에서 드럼 소리 들릴 때 뭐가 나올지 기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파란커턴 오늘의 랩조어 맞췄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들어오시기 전 오늘 영상이 뭔지 모르는 긴장감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 노랑노랑 색깔 조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좀 전에 딩글딩글 굴러다니는 고양이 3마리를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 오프닝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오늘 오프닝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찌빠임미다 오늘도 실시간에 겠어요 우리사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가오는 2022년도가 기재되신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